저 양반들이 뭘 숨기려고 저렇게 그야말로 광분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신문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지만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한 그것만큼 흉악한 범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번에 4월 29일 날 최종 변론기일로서 마무리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정인인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하는 투표관리관을 정인으로 불러라는 그런 대법원의 명령을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하고 정인 출석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변론 신문기일이 하루 더 연장이 됐죠. 5월 23일까지.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는 새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4.15 총선의 가장 대표적인 재검표 사례인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연술 사례가 최종 판결이 내리질 것으로 본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서둘러 가지고 판결을 내릴 것으로 우려했는데 5월 23일 날 일장기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이렇게 정언한 투표관리관을 소환해서 대법정에서 정언을 들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4.15 총선 인천연술 사례는 2020년도 4.15 총선하고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 이후에 벌어졌던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5대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하는 모든 사례의 총집결판이 바로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 지진을 하고 있는 인천연술의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는 그냥 인천연술 사례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민경욱 개인의 문제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어제 이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바로 1947년생으로서 인하대학교의 맹예교수로 계시는 허병기 교수님이 작성한 131쪽의 정밀연구보고서에서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도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단의 도표는 바로 투표 조작이 이루기 전 진짜 민경욱 후보가 얻은 득표율 자료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자료는 바로 조작되기 이전에 민경욱 후보와 그 밖의 후보가 얻은 진짜 득표수입니다. 진짜 득표수를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단을 보시게 되면 조작되기 전에는 정의령 후보는 당일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로 불리는 관내 사전 투표에서 모두 다 아주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후보도 0.42대에 아주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후보도 0.19대에 아주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의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전 투표 득표율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을 빼면 0 혹은 아주 건수한 숫자가 나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가 없는 선거를 말해주는 가장 유력한 증거입니다. 만일에 각 후보의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의 차이가 큰값 예를 들면 3%를 넘어서는 이례적으로 큰값이 나오면 그것은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선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아주 멋지게 수학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허병기 교수님이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여러분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대규모의 사전 선거에 대한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조작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승리한 사람이 민경욱 후보인데 민경욱 후보가 몇 표를 받았습니까 5만 2천 표를 받았는데 조작을 해 가지고 민경욱 후보의 5만 2천 표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빼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해 가지고 그 빼는 작업을 훔쳐서 훔쳐 가지고 상대방에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낙선시켜야 될 후보는 이렇게 표를 빼앗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병기 교수님은 조작값을 6분의 1 정도 26.6%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를 완전히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여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진짜 득표수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 발표된 조작된 값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움으로 예를 들면 허병기 교수님이 추정한 값이 이 값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추정값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민경욱 후보가 5만 2천 표를 얻었는데 4만 9천 표를 줄여버리고 정의령 후보가 원래는 4만 7천 표를 얻었는데 5만 2천 표를 늘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작을 했고 여기서 1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이고 2번은 수학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추정치를 구한 것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것이 거의 일치하는 그러니까 수학 알고리즘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수학 알고리즘이 맞아 떨어졌다는 것은 조작값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n을 6으로 삼았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관내 및 관외 투표에서 민경욱 득표수와 이정미 득표수 6분의 1을 정의령 후보가 가져가고 그리고 6분의 1씩을 각각 빼주는 그런 조작이 행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손을 대지 않는 모든 선거는 후보의 득표율이 당일투표든 사전투표든 모두 다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7년 5구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엄청나게 오염되고 조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화해에서 5번의 선거들은 모두 다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4.15 총선 당시에 강서구 병에 한정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승리를 했습니다. 김철근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정혜 후보가 강서구 병에서 한정혜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을 하고 당일투표에서 득표율을 빼면 13.87%가 나옵니다. 이것은 나올 수가 없는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철근 후보도는 마이너스 12.71%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정선거인 경우는 평균 1에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총조작률이 26.58%나 조작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총조작을 전국평균이 25%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게 강서구 병의 한정혜 후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전 지역 그리고 전국의 거의 전 지역입니다.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하고 이렇게 다 가짜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교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병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검정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병에는 여러분들 동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속하고 있는 투표수가 44개입니다. 44군데 투표소에서 모두 다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단 한 곳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44군데 투표소 모두에서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완벽하게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표를 계산해 보면 만 4천 표입니다. 이 만 4천 표를 수정해 주게 되면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한정혜 후보가 6만 4천 표 김철근 후보가 3만 9천 표를 얻었는데 이렇게 훔친 것을 빼주고 대해주게 되면 5만 표 대 5만 3천 표로 순위가 바뀔 정도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키 막힌 일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시죠. 여기서 44군데에서 모두 다 한정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는 것은 한정혜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44개 곱합니다. 그럼 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계산이 전혀 안 됩니다. 2분의 1의 44성. 2분의 1을 한정혜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44개를 곱하게 되면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승리할 확률은 44개를 곱하는 건데 2분의 1의 10성이 0.001이고 그 다음에 11성부터는 계산기와 계산을 못합니다. 혹시 계산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계산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11성을 넘어가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대략 16자리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6자리 정도는 계산 그럼 16자리니까 얼마 정도 된 거? 부산탄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9,700조 1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확률이 전국에서 다 발생한 겁니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 무지막지한 조작을 해 가지고 4.15 총선을 훔쳤고 4.15 총선은 물론이고 3.9 대선도 훔치려고 했고 그 다음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다 훔친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랍니다. 강선우 후보하고 구상진 후보가 대결한 겁니다. 여기에 강서구 갑은 여러분 이게 틀렸네요. 강서구 서대문 갑이 아니고 서대문 갑은 우상호 후보가 나온다고 강서구 갑입니다. 보시죠. 강서구 갑. 강서구 갑입니다. 여러분 강서구 갑을 보시게 되면 강선우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을 하고 당일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 격차가 여러분 무려 12.56%입니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나올 수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구상진 후보가 마이너스 11.20%입니다. 2016년도 20대 총선의 서울 평균값이 2.8%입니다. 이건 정상인 거죠. 공정선거인 경우에는 평균 1에서 3%에 머물려야 됩니다. 이렇게 12.56%나 마이너스 11.20%는 죽었다 깨어놔도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총 조작률이 23.76%입니다. 2020년도 21대 총선의 전국 평균의 총 조작값은 25%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총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절반은 바로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고 절반은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에서 빼앗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검정색 박스를 보시면 46대 제로입니다. 강석우 갑에는 동의 모두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에 속하는 투표소는 46개가 있습니다. 46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민주당 후보인 강선우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0.5,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모두 46개를 곱한 겁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수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 이렇게 부정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야의 한 고수분이 추정한 그런 훔친 표수가 11,436표입니다. 이걸 교정해 주니까 또 순위가 바뀐 겁니다. 민주당 후보가 낙선하고 민주당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만 3천 표 대 4만 3천 표 2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차투표소를 가지고 교정을 해 주니까 오히려 미래통합당 후보가 5만 4천 표 대 민주당 후보가 5만 1천 표로 순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선거에서 다 이렇게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투표 때마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그리고 광동국합의 진선미 다선의원이죠. 이수희가 붙은 경우입니다. 진선미 의원은 다선의원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67년생이고 대한민국 전북 손창군 출신입니다. 성균과학대국 법학과를 졸업했고 변호사입니다. 의정활동을 비교적 활발해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진선미 국회의원도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진선미 의원이 사전투표에서 받은 득표율하고 당일투표에서 받은 득표율은 13.12%입니다. 강동국합에 속하는 구민들이 4박 5일의 격차를 두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 차이가 1%, 2%, 많아야 3%지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사전투표에 표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선미 의원과 붙었던 이수 의원은 마이너스 12.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5.91%를 조작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전국평균에 육박합니다. 2020년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측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의 총수의 25%를 조작해서 절반을 민주당을 밀어주고 절반은 바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빼앗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소위 사전선거 조작 엔진, 사전선거 조작 프로그램, 사전선거 조작 공식은 2017년부터 가동돼 가지고 엔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엔진을 사용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해서 안 되고 위조투표지에 제작에 악용되는 개인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법이 정한 바대로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미 의원도 황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강동구 갑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동수가 10개고 그 다음에 투표소가 67개입니다. 67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의 진선미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겁니다. 2분의 1을 67개 곱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동전을 여러분들 67개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모두 다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정도로 발생할 수 힘든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 표수는 당일투표에서 이수희 통합당의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진수희 후보가 88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를 들어가게 되면 통합당의 이수희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진선미 민주당 후보는 145표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당일투표에 88표밖에 못 얻었던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는 145표를 얻고 관내 사전투표는 162표를 얻었냐. 이것은 맹백하게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당일투표에서 강동국합구민들은 통합당 후보에게 100표를 주고 민주당 후보에 88표를 줬는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통합당 후보에 100표를 주고 민주당 후보에 145표를 줬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통합당 후보에 100표를 주고 민주당 후보에 162표를 준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신이 완전히 나아간 맛시간 결과입니다.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조작으로 의심되는 교차투표 수가 14000표가 나온 겁니다. 14000표를 수정을 해 주니까 오히려 8만 9천 대 6만 5천으로 이수희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했을 그런 선거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곳에서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한 조작행위가 일어났고 그것이 4.15 총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17년 5.9 대선, 2021년 4.7 보궐선거, 2022년 3.9 대선까지 다 똑같은 조작엔진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이고 현황입니다. 어떻게 10%, 15% 정도의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사이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냐 이야기죠. 이 문제를 말끔하게 여러분들 바로 허병기 인화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예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작되기 이전에 후보별 득표율은 정의룡 후보든 민경우 후보든 인천연설의 이정미 후보든 다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일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 0.38로 다 같지 않습니까? 민경우 후보가 0.41로 다 당일 관내 관외가 다 같습니다. 이정미 후보가 0.19 다 갔습니다. 이렇게 거의 1%도 안 나올 결과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나온 겁니까? 전국의 모든 곳에서 뭡니까? 13%, 14%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엄청난 조작을 해서 여러분 선거를 도독질을 한 겁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지금도 보무당당하게 퇴임을 맞아서 사죄에 가서 메신지를 다루는 그런 보좌관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수미 위원이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진수미 의원이 다 강동구 갑에서 그냥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겁니다. 저는 예를 들면 특정인을 폄하거나 특정인을 무슨 예를 들면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는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숫자는 얼굴도 안 보고 그 사람 외모도 안 보고 그 사람 당적도 안 보고 그 사람 출신적도 안 봅니다. 그냥 숫자는 숫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는 진수미 의원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다. 윤호중 위원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다. 박병성 국회의장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다. 그걸 다 제가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는 거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어떻게 사전투표를 67개 투표소에서 다 당신이 승리할 수 있냐. 당신이 무슨 신이냐. 수십억 분의 일 수억 분의 일 뭐 이런 정도의 확률이 어떻게 발생하냐.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바로 가하신 분이 1947년생으로서 생물학을 전공하신 바로 허병기 교수님이 우리 함께 너무나 명쾌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작질을 하기 전에는 이게 정상이다. 조작질을 하기 전에는 민경욱 후보가 5만 2천 표를 얻었고 정의령 후보가 4만 7천 표를 얻었고 이정미 후보가 2만 4천 표를 얻었다. 그래서 인천연수일의 4.15 총선에서는 12만 5천 454명이 모두 다 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다. 그러니까 민경욱이 승자다. 그 승자가 조작하기 전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후보는 모두 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다 비슷해야 된다. 이게 정상이다. 그런데 너희들 무슨 짓을 했냐. 조작을 한 거 아니냐. 조작을 26.6% 정도 조작을 해 가지고 정의령 후보를 5만 2천 표를 만들어주고 민경욱 후보가 3만 9천 표를 깎아내리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투표를 조작했지. 그런데 이 조작을 한 결과가 6월 23일 날 인천연수를 재검표를 해보니까 투표지가 엉망진창이 나왔으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지 일장기 당일 투표지가 천장 이상이 나왔고 본드 투표지 자석 투표지 별개 별개 신권 다발 같은 그런 투표지가 나왔지만 그것을 여러분 뭐죠. 네. 선관이 승소 판결 내리기 위해서 지금 국회 대법관들이 그냥 시위를 끌면서 지금 진리를 끄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지금까지 끌어온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이걸. 나라가 망하면 모르겠지만 이걸 다 그냥 어떻게 덮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다 공유하고 있는데 민경욱이가 이겼다는 것이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붉은색을 만들어 놓냐. 너희들 진짜 정신이 있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을 얼마로 합니까. 2억 6천만 분 2억 7천만 분의 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1947년 전 허병기 교수님이 무슨 관직에 욕심이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도 한심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전국을 조작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272석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태반은 다 대부분 전남 광주 전북을 빼고는 다 가짜 국회의원이죠. 왜 당나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부정선거를 한 거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나는 부정선거 안 해도 당선될 수 충분히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조작값을 전국에 다 돌렸으니까. 이근영 씨가 전국에 조작값을 다 돌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20년 4월 16일 날 보정값을 발표했잖아요. 그 보정값대로 지금 우리가 착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분의 1성에서 44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가. 11성부터는 0이 나옵니다. 11성. 10성까지는 0.001이 나오고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짜 국회의원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이번에 검수완박법안에 국회의장인 박병석 씨 대전 서구 값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를 한 거죠. 그걸 다 이 장액서에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4.15 부정선거에서 범죄자들이 남긴 기이함. 이것은 인천 연수월 사례지만 전국에서 모두 다 비슷한. 그러니까 인천 연수월 사례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입니다. 모든 4.15 총선은 다 일란성 쌍둥이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도 다 인천 연수월의 일란성 쌍둥이고 2017년 문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도 다 일란성 쌍둥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연수월 사례가 그냥 표준입니다 표준. 이와 같은 일이 모두 다 뭡니까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질런 거죠 어마어마한 부정을 여기서도 여러분 가장 기이한 사례는 바로 여러분들 이런 사례를 우리가 들 수 있는 거죠. 선거 범죄자들은 반드시 선거 데이터의 일정한 규칙과 패턴 혹은 좌우대칭 등과 같이 자연수 조작되지 않는 그런 선거 결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남긴다는 겁니다. 자연수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 규칙 패턴 좌우대칭 등과 같은 것을 분명히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무작위수 난수 랜덤 넘버스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들쭉날쭉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이 정상입니다. 들쭉날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여러분도 정상이라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정상이라는 모든 것의 정상은 들쭉날쭉 들쭉 종잡을 수 없다. 규칙을 발견할 수 없다. 패턴을 발견할 수 없다. 좌우대칭을 발견할 수 없다. 도무지 전망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자연수입니다. 손을 대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한 130일 쪽 연구 보고서에 이게 나옵니다. 연수구 어래의 동입니다. 동 옥년 1동 동춘 1동 동춘 2동 송도 1동 송도 2동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조작하지 않은 겁니다. 민경욱 후보가 승리한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정일영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곳이 하나 둘 셋 세 군데입니다. 민경욱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다섯 군데 승리하고 정일영 후보가 여름 당일 투표에서 세 군데 승리합니다. 이렇게 덜쭉 날쭉 덜쭉 날쭉 이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수구 어래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된 투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같이 옥년 1동 동춘 1동 2동입니다. 모든 곳에서 여러분 노란색이면 정일영 후보가 다 이깁니다. 아홉 군데에서 다 여름 정일영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겁니다. 아홉 군데. 9대 0이 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3대 5가 된 겁니다. 3대 5. 3대 5가 되고 8대 여러분들 8대 0이 된 겁니다. 이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더 득표를 많도록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조작 값입니다. 한쪽으로 줄을 서면 이게 조작입니다. 이게 조작. 덜쭉 날쭉 덜쭉 날쭉 옥년 1동에 민경욱 이기고 동춘 1동에 정일영 이기고 동춘 2동에 정일영 이기고 송도 1동에 민경욱 이기고 송도 2동은 민경욱 이기고 송도 3동에는 정일영 이기고 송도 4동에는 민경욱 이기고 송도 4동에는 민경욱 이기고 송도 4동에는 민경욱 이기고 덜쭉 날쭉해야 정상인 겁니다. 8대 0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8대 0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하고 선관위 관련자들이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 엔진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룡 후보의 당일 투표율 빼기 민경 후보의 당일 득표율.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옥년 1동에는 정의룡 후보가 여러분들 졌습니다. 마이너스 동춘 1동에 이겼습니다. 플러스 동춘 2동에는 정의룡 후보가 이겼으면 플러스 송도 1동에는 민경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정상인 겁니다. 간단합니다. 2억 6천 843만 545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과 동일하다. 2억 7천만 분의 1의 확률로서 정의룡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런 조작을 전국에서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천연수궐의 부정선거 사례는 바로 4.15 총선의 그야말로 판박이 대표 부정선거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파고들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전모를 다 파악을 할 수 있고 4.15 부정선거의 전모를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의룡 민주당 후보가 4.15 총선에서 인천연수궐에서 승리한 것은 2억 6천 8백 4만 3천 5백 45개 6개의 여러분들 동전을 동시에 던져가지고 모든 동전이 다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정도의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훔치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 입법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고 위헌입법 가운데 80% 이상을 여러분들 민주당이 통과시킨 겁니다. 정당성이 전혀 없는 정당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의 서울시 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승리입니다. 모든 곳에 다 승리합니다. 맨 하단의 인천연수월에 여름 인천연수월에 민경우 후보는 7개 동에서 사전투표 수가 53개인데 53대 0으로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다 사전투표에 승리를 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후보도 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한 곳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한 곳도 하나의 단 서울시내 단 하나의 투표소에서도 여러분들 승리하지 못할 정도의 참패를 했습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했으니까. 성동구 가베 홍익표 후보 65군데 승리했습니다. 65대 0 종로구의 이낙연 후보 60개 투표 승리했습니다. 60대 0 영등포래 김민숙 후보 64개 투표 승리했습니다. 64대 0 양천구래 황희 후보 66개의 사전투표에 승리했습니다. 66대 0 우상호 후보 46개의 투표 승리했습니다. 46대 0 정청래 후보 62개의 투표 승리했습니다. 62대 0 이수진 동작구을 나경훈 후보를 눌렀던 사람이죠. 7개 동 48개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48대 0 윤건영 구로구을 문재인 대통령의 최척근 7개 동에서 51개 투표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51대 0 구로구갑 이인영 9개 동 64개 투표소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64대 0 광진구을 오세훈을 눌렀던 고민정 후보 7개 동에서 49개의 사전투표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49대 0 강석우을 진성준 7개 동에서 60개의 투표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60대 0 강동구갑 진성미 10개 동에서 61개의 사전투표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67대 0입니다. 이런 가짜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이런 부정을 저지르고 대한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엄해하거나 모함하거나 또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런 자료를 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자적인 양식으로서 시민의 양심으로서 어떻게 이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분의 일의 확률로서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다 서울시에서 여러분들 당선된 겁니다. 숫자는 정직하고 이 숫자들 가운데 단 하나도 제가 만든 자료가 없습니다. 로우 데이터는 다 선거 데이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차이의 통계적 분석입니다. 정일영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거래 옥년 1동 옥년 1입니다. 모두 다 풀었습니다. 0.08 모든 동에서 옥년 1동에 속하는 1투표소 2투표소 다 풀렸을 겁니다. 다 풀러서가 나온 겁니다. 민경호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 수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정민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전투표에서 인천 연수의 민경호 후보에서 민주당이 다 이깁니다. 50 생계 가운데 단 한 군데도 사전투표소에서 민경호 후보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조작을 해서 모두 다 정일영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이 일어날 확률이 정일영이 모두 다 플러스고 민경호가 모두 다 마이너스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정민과 모두 마이너스의 확률이 2억 7천만 분의 1이라는 거 아닙니까? 2억 7천 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 바로 정일영이 플러스고 민경호가 마이너스고 이정민과 마이너스 확률이란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또 일치합니다. 좌우대칭이 있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정일영이 여러분 뭐죠? 관내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플러스를 기록한 것만큼 민경호가 이정미를 더하게 되면 합치게 되면 똑같습니다. 플러스 0.0847 정일영. 민경호 더하기 이정미의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마이너스 0.0841.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 좌우가 똑같이 대칭을 이룹니다. 좌우가. 좌우가 똑같이 이런 대칭을 이룹니다. 이런 모든 범죄자들은 선계 범죄자들은 반드시 선거 데이터의 일정한 규칙 패턴 혹은 좌우대칭 등과 같은 자연수에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각을 남기고 정상은 덜죽날죽이 돼야 되는데 바로 선거를 부정을 하고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가 똑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좌우가 똑같은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훔치고 똑같이 대주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참담한 것을 놓고 그냥 눈을 감고 하면 되겠습니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서 검찰이 부정선거 수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묻혀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종류의 미친 짓을 뭡니까 5년 동안 해온 겁니다. 5년 동안 한 해 한 게 아니고 5년 동안 선거 때마다 한 겁니다. 선거 때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여러분 4.15 총선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해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 2년을 투입해가 이 문제를 규명했는데 똑같은 짓을 또 언제 했습니까 똑같은 짓을 바로 2022년도 얼마 전에 실시됐던 3구 대선에서 이번에는 전남 전북 광주를 포함해서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그렇게 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항상 뭐죠 관외 사전 득표율이 늘 마이너스입니다. 관외 사전 득표수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2까지 한 군데도 빼지 않고 철흥군, 하천군, 평창군, 명울군, 행성군, 강원도에 속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고성군, 속조시, 정성군, 태백시, 동해시,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모든 곳에서 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2% 정도로 여러분들 관외 사전 득표에서 표를 빼앗겨 가지고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뭡니까 완전히 대목입니다. 대목.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2%에서 한 때 관외 사전 득표에 표를 쑤셔 넣어 줬으니까 강원도의 모든 철흥군부터 시작해서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지하자 지하자 아이고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짓을 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선거사범을 6대 범죄 가운데 선거사범까지도 조사할 수 없게 만들겠다.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측의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제가 무슨 술 출시를 하겠다고 제가 이런 것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 짓을 해온 겁니다. 이런 짓을 이런 짓을 해 가지고 똑같은 좌우 재칭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다 석권한 겁니다. 2017년 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부터 도둑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훔친 겁니다. 어제 한 번 다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좌우대칭이 꼭 같이 훔친 겁니다. 이정미 함께 훔친 거 민경 후보하고 훔친 거 마이너스 값이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플러스 정의룡 후보가 플러스 한 거하고 이정미하고 후보가 민경 후보가 마이너스 한 거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이정미 민경 후보 그게 일어날 확률이 단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 9만 7천 분의 1입니다. 이렇게 일어날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1,000분의 1 이상이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209만 7천 분의 1의 확률이 4.15 총선의 인천연수로 딱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표를 훔쳐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통계적으로 조작이 명확한 거 아니까 정상이면 항상 0값, 제로값을 중심으로 다 분포가 돼야 됩니다. 이게 통계학적 범위로 99% 내에서 범위된다. 그러니까 신뢰구간 안에서 이렇게 다 분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쫙 당겨가지고 뭡니까 7.45배 정도 거리에 플러스에 갖다 놓고 정일영 민주당 후보는 민경 후보는 쫙 빼가고 뭡니까 마이너스 4.2배 왼쪽에 여러분들 갖다 놓고 이정미 후보는 쫙 거리가 마이너스 1.57배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99% 신뢰구간 안에서는 0을 중심으로 대부분 이 부분에 둘 다가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은 정일영은 쫙 해가지고 이쪽을 갖다 놓고 블러스 쪽으로는 이거는 누구죠 민경 후보가 여러분들 이 정면은 쫙 걸어서 왼쪽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데이터가 정을 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걸 이런 지금 짓을 우리가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또 여러분 희한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선생님이 허병기 교수님이 발표한 것은 어떻게 그 세상에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서 관내하고 관외하고 득표율이 그렇게 비슷하냐 이것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죠. 관내 득표율하고 관외 득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관내하고 관외 득표율이 똑같습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똑같습니다. 4.15 인천연수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결과 기이한 숫자의 지문이 새겨져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범죄 행각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조작 흔적이. 그 첫 번째 흔적은 다음 표와 같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 각 후보자가 얻는 득표율이 동일하였다. 예를 들어 정일영 후보의 경우 관내 사전투표 얻은 득표율이 0.487일이었는데 관외 사전투표 얻은 득표율도 거의 동일한 0.486일이었다. 민경욱 후보와 이정미 후보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난수 무작위수화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아주 특별한 종류의 좌우대칭이라든지 그다음에 패턴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각이 됐다. 그래서 100% 그냥 부정성을 한 겁니다. 엄청난 부정성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5대 공직선거들은 다 일란성 쌍둥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천연수월 사례 판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천연수월의 데칼코마니 똑같은 것이 뭡니까? 문재인 정권의 5대 공직선거에서 모든 선거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미 익숙한 그래프는 바로 이것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입니다. 서울시장 울산시장 17개 도 및 광역시입니다. 충남지사까지는 완벽하게 총조작률 사전투표자 수의 20% 도착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 전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조작한 지역하고 그다음에 조작하지 않은 지역이 아주 맹악하게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에 조작한 지역은 4.15 총선과 3.9 대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여러분들 서울시장선거의 결과표입니다. 종로구부터 시작해서 강동구까지 항상 여러분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10%를 앞섭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지방선거에도 심하게 한 겁니다. 3.9 대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 대선. 4.15 총선 당시에 광주광역시는 조작이 좀 덜했거나 안한 지역입니다. 숫자가 비교적 작습니다. 노란색 지역을 보시게 되면. 서울의 여러분들은 조작한 지역입니다. 15% 13.45% 11.48% 큽니다. 숫자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2020년도에 20대 총선 평균 12.5%였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조작하지 않은 지역. 전남 광주입니다. 광주 4.15 총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서울특별시 조작한 지역.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엄청나게 격차가 큽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4.15 총선에서는 전남 광주 전북 전남은 거의 하지 않았거나 사전투표 조작을 텃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라북도입니다. 전북. 전북도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는 텃밭이기 때문에 거의 조작이 없었습니다. 5.57 좀 큰데. 그러니까 일부 조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죠. 정동영 후보나 김성준 후보 전주시 병 같은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성준은 플러스 7.86 정동영은 마이너스 6.81이거든요. 의심되거든요. 그러나 조작 규모는 훨씬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놓고 이러면 조작 안 되는 바로 뭡니까? 서울특별시죠. 특히 이낙영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조작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낙영 후보를 확실히 당선시키고 황교안은 확실히 뭡니까? 낙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의 30% 이상을 조작을 한 겁니다. 촌조작률이. 이렇게 조작을 왼쪽에 하지 않은 곳이나 조작이 경미한 지역하고 오른쪽에 조작이 심연 지역을 딱 비교하게 되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3구 대선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에서 광주광역시는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구 대선에서는 조작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입니다. 광주가 아마 5개 정도의 구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광산구, 수구, 남구 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고 사전투표 수를 윤석열 후보를 빼앗는 이런 종류의 조작 프로그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왼쪽은 4.15 총선에 조작 안 한 것. 오른쪽은 3구 대선에서 확실히 조작한 것.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광주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서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동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서구도 똑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7%가 항상 마이너스 값을 기록합니다. 광주시 서구의 모든 동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3구 대선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선 광주광역시의 광산구입니다. 통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만 좀 작지만 한 동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못 이깁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3구 대선에 그 결론이 먼 거 아니까 4.15 총선에서는 광주를 조작하지 않았지만 3구 대선에는 확실하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남만 지금은 광주까지 말씀드렸던 전라도의 전남의 모든 지방자치단에 다 조작을 했습니다. 전남의 비교적 큰 도시인 목포시 같은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삼령동이라는 데 삼령동이죠. 삼량동인지 이 부분만 제외하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데칼코만입니다. 좌우대칭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동안 조작을 잘 안 했던 전남 광주 전남 전북을 다 조작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수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대표적인 도시인 전남에 여수시도 똑같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 두 군데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이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으로. 좌우대칭 나오면 이거는 거의 다 부정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입니다. 전북도 조작이 좀 덜했거나 그런데 여기 김성규나 정농정정도는 냄새가 심하게 나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죠. 전주시 완산구는 2020년 대선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좌우대칭 그래프가 확실히 나옵니다.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 4에서 플러스 7%입니다. 전주시의 덕진구 아주 중심지 가운데 하나죠. 덕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7%. 모두가 간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재명은 항상 당일 투표에 비해가 간내 사전투표가 항상 플러스 1에서 플러스 8%입니다. 좌우대칭이 어떻게 나오냐에 이건 유권자가 던진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다 그냥 전산 조작을 통해 다 만진 겁니다. 전북의 다른 지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같습니다. 군산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2022년도 3부 대선에서 전북의 모든 지역단체는 다 여러분들 전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작을 한 겁니다. 군산시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윤석열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값을 나타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 이렇게 당일 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가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0에서 3% 머물려야 될 수치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3%.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전북의 좀 큰 도시인 익산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재명은 플러스 2% 12%. 다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투표소를 이재명 국가한테 밀어주고 다 플러스를 만들어준 겁니다.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작품입니다. 작품.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작품일 겁니다. 작품. 이게 다 작품이라면 본인들한테. 이게 국민투표가 아니고 그냥 우리한테는 조작 놀이터입니다. 조작 놀이터. 전부 조작입니다. 전부. 하나 더 보시죠. 내친김에 전라북도 정읍시입니다. 좀 큰 도시죠.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다 조작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한 군데 예외가 있지만 예외 빼고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지방자치 권력을 훔치고 대통령 권력을 훔치고 국회 권력을 다 훔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이 딱 일치하는 그가 그냥 2022년도 3구 대선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게 다 좌우대칭입니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선거 범죄자들은 반드시 선거 데이터에 일정한 규칙과 패턴 혹은 좌우대칭같이 자연수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각들을 남긴다. 그것이 5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겁니다. 5년 동안. 말이 안 되는 짓들 한 겁니다.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조작을 해도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되어 가지고 다 입을 다문 겁니다. 얼마나 바보를 여겼으면 사의로 부정성과 발생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는데 여러분 또 어땠습니까 아우성을 쳤는데 또 조작을 한 겁니다. 또 조작을 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전국의.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이게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이른바 케이보팅. 선관위가 주도하는 케이보팅을 이용한 대부분의 그런 당내 경선이나 이런 데서도 부정선거가 지금 개입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아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가 다 부정인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참 마음이 아파 가지고 김종혁 씨라고 방송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 고향시장 예비후보로 나왔다는 것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 저는 경선에 졌습니다. 한 달간 선거운동을 한 결과 4천명이 참석한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압성했는데 천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여론조사에서 60%대 20%로 많이 진 겁니다. 두 결과를 5대5로 합치니 신인 가산점을 받고도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다들 제가 출마 선언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책임당원에서 밀리고 일반 여론조사는 좀 앞설 거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선 전 실시한 4번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방송활동을 한 덕분지 모두 제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룰은 룰입니다. 이번 선거 출연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오래전 정치 추리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현실 정치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습니다. 4천 명이 참여한 당원 책임에서는 투표에서는 압성했는데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본인이 패배했다는 거죠. 이 여론조사 어디에서 관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선관위가 케이보팅을 통해서 지원해 주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방선거의 여론조사를 누가 담당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당내 경선에서 선관위의 케이보팅이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종혁씨가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60대 20대로 진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런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콜떼기 폰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 부정이 그냥 일상화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 내용을 폭로하신 분이 1년 준비한 선거를 냈던지고 콜떼기를 고발하다. 인터뷰.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것은 일당 독재지역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오마이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권리당원 주소지 이전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권리당원으로 장난을 칠 수 없으니 이제는 신종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 주소지를 바꾸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해서 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선 룰에서 예론조사로 활용되는 안심번호가 그 휴대전화 요금 청구 주소지를 기준으로 추출됩니다. 전주 인구가 65만인데 만약 3천명의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면 그 사람 중 상당수에게 전화가 올 것이고 그들은 영의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부탁받은 사람을 찍는 것입니다. 예론조사도 5에서 10%포인트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 그런 소위 조직이란 게 이런 것이다. 저는 콜떼기 정치라고 표현한다면서 휴대전화가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콜떼기 선거. 휴대전화가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주와 전북만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이라고 다를까요? 경선만 통과하면 당선되는 일당 독재지역은 경선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각종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오래전에 보셨던 이 내용입니다. 지난해 6월 2일 날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 당시에 모바일 득표가 가장 여러분들 폰떼기 대상입니다. 모바일 득표가 가장 여러분 조작이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바일 투표를 아는 전문가들은 이게 그냥 식은 죽 먹기랍니다. 모바일 투표 득표라고 ARS 득표율은 다 여러분들 동일 집단인데 거의. 이준석은 10.92%를 이겼습니다. 나경훈과 주호영은 7.82가 2.6%를 졌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10.48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준석이 10.92%를 이기고 나경훈과 주호영이 마이너스 10.4%입니다. 아마 나머지 후보를 다 더하게 되면 거의 10.92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여론조사하는 사람이 그냥 후보자를 그냥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낑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서. 말했다가는 본인이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정상선거를 하겠습니까. 이준석이 정상적으로 그냥 당내 경선에서 당대표가 됐다.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모바일 투표를 엄청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말 하기 힘든 건데 그대로 고발한 사람이 전주시장선거를 준비하다가 콜떼기를 보고다. 이게 콜떼기 혹은 폰떼기라고 합니다. 안심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연히 김종혁 고향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자기가 책임당한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 어떻게 여론조사에서 자기처럼 방송을 오래 한 사람이 60대 20으로 질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그냥 머릿속에 폰떼기 콜떼기가 떠올랐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이렇게 나라가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오늘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후보를 비난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고 그냥 사실 숫자의 바탕을 두고 숫자의 바탕을 두고 이제 앞으로 계속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시는 그런 방송을 계속해 나가고 바라건드는 정말 간절히 바라건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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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신문을 떼고 이제 그야말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이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제대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